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제3주일의 제8문의 첫번째 시간입니다. 제3주일의 주제는 타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제7문의 두번째 시간에서 타락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Total Depravity라는 것과 Absolute Depravity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개혁신앙인들이 고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Partial이라고도 합니다. Partial, 부분 타락. 부분 타락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세미 필라기우스다. 아르미니우스 주의다. 이런 거겠죠. 자, 타락에 관한 이야기, 전적 타락이다라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에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8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첫번째입니다. 97페이지로 가서 본문을 읽고 오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97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이라도 Any good 말이 좀 마음에 안 들는데요. 어떤 선이라도 전혀 행할 수 없고 뭔가의 좀 부정적 견해를 말하고자 하는 Any good? Doing any good? 이 말인데 모든 사악한 것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을 정도로 So crap! 그렇게 부패나? 매우 빈정되면서 빙퉁거리는 그러한 질문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이라도 못한다는 말이야? 전적 타락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선도 못한다는 거야, 도대체? 그럼 우리가 뭐야? 이런 식의 질문이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 우리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지요. 중생되지 않은 경우에 그렇다. 조건을 말합니다. Except we are regenerated. 중생. 아주 저희들에게 중요한 주제가 아주 간단한 말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 6문부터 우리는 6, 8문까지 우리가 타락을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죠. 제 3주일에 관한 건데요. 제 6문은 창조시의 인간 질문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타락에 관한 것이고 그 귀결이 그리고 제 8문은 부패의 정도를 말한다. 제 8문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의 첫 번째 상태 창조죠. 창조시의 우리의 모습 두 번째 상태인 천성인 아라구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필라기우스파의 은근한 질문을 예상할 수 있다. 어떤 선이라도 행할 수 없을 정도? 어떤 선이라도 선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굿너스죠. 굿너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선이라도 any 굿너스 이런 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선 영적 선이잖아요. 영적 선 이 선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만 제가 언급하고 말았는데 웨이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사망에 가면 이 영적 선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웨이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9장 내용입니다. 9장의 3 9장의 내용을 보면 창조시의 타락 전의 타락 구의 중성된 상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9장에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주제는 자유의지를 주제로 삼는데 인간의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자유의지 왜 중생이 10장에 가보면 이제 불의심을 말하잖아요. 중생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중생이 의지의 전환이잖아요. 의지의 전환이 왜 왜 중생이 의지의 전환이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타락과 이제 8장에서는 타락이고 10장에서는 이제 불의심 중생이고 그 사이에 중생이라는 건 의지의 전환인데 그럼 우리의 의지는 어떤 상태였나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상태를 이제 의지를 주제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세 번째 항의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함으로 구원을 동반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죠. 구원을 동반하는 어떤 영적 선이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any good any good any spiritual good 앞에서는 any good 뭘 빼뜨렸어요? spiritual 이 spiritual good 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company salvation 구원을 동반하는 어떤 선이라도 바라는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상실했다. 그래서 자연인은 여기서 자연인이라는 것은 이제 선천적인 거죠. 원죄 아래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적으로 선한 것 그 선 that good 에서 싫어한다. 그 선을 추구하기를 싫어한다. 죄로 죽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회심 그리고 중기까지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정말 보완되는 말씀인데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어떤 선이라도 전혀 행할 수 없을 정도? 여기서 어떤 선이라는 것은 any good 이라는 말이고 우리가 앞서 방금 보았던 우리가 앞서 방금 보았던 질문이다. 영의 모든 기념과 힘은 본성적으로 선보다 악을 선호한다. 인류에게 무슨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영혼에서 선택된 자는 예외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들을 위한 원의 진리 성취하기 위해 영원한 자비함을 베풀기로 합니다. 시간에서는 구속사역 하나님은 이성의 논리성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롭고 비밀의 방식으로 중성의 경험을 하게 하여 경이로운 사역을 수행하게 한다. 여기서 영원한 자비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벨지카 16장과 16항과 20항을 우리가 보면서 이 답을 풀어가야 돼요. 사장 저는 벨지카를 보면서 한소로 하겠습니다. 벨지카 16장을 보면서 저는 정말 제게는 눈이 떠여졌습니다. 그냥 우리가 웨스터민스터에서 말하는 은약 우리가 행위은약 은혜은약 은혜은약을 다시 나누고서 옛은약 새은약 이런 관점에만 있다가 벨지카를 딱 들어가고 나니까 확 떠여진 거예요. 16항에서 하는 것은 선택 이것은 영혼에 쓰여있는 겁니다. 선택한 자들과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함을 베푼다.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정의를 나타낸다. 정의는 정의는 자스티스를 말합니다. 멀시를 말하죠. 그런데 이 자비함을 베풀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타락 후에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연인처럼. 그러면 이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서 대가를 지려야 돼요. 타락에 대한 대가. 이것을 우리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이 임해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시간 속에 나타난 구속사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죠. 구속사역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수행하는 분이 중보자시잖아요. 그래서 20항에서 구속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웨스트 미스터 신안고백서 33항 33항에 가서 2항에 보면 선택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비함을 명시하시고 유기된 자에게는 정의를 명시하신다. 이것에서 저는 또한 이 전체를 해석하고 세번역이죠.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을 명랑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석서를 쓰는 큰 계기가 된 것도 또 하나의 이유예요. 벨지카에서는 자비함과 정의 그런데 이것이 웨스트 미스터에 오면 자비함에 자비함이 베풀어지는구나. 선택된 자에게 그리고 정의가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자스티피케이션 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비케이션 이잖아요. 칭의 아 칭의라는 말이 어렵다 여겨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정의롭다는 말이구나. 이 정의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신의 의의를 주심으로 우리는 유기된 자에게 내려지는 인류에게 내려지는 정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구나. 이것을 그리스도 이것을 위해서 구속사역을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공기로운 심판을 자신이 이제 받으신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공기로운 심판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의의 심판 정의를 내리시는 정의의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구나. 이제 여기서 막 그냥 막힌 코가 빵 하고 뚫리게 되어지는 것이 나타났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중생의 경험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중후 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눈이 이제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이제 아 살아 눈이 떴으니까 이제 살겠구나. 이제 그거와 같은 거죠.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나라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제8문은 제8문은 중생에 관해 직접 질문하거나 답변하지는 않는다. 언약의 주제는 중생에 속하는데 제8문은 언약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중생의 필요성 그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명시한다. 별직하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 기준서 역시 중생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전자는 타락 후에 자비함을 명시한다.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후자는 은의 은약이라는 주제로 중생을 예상한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거든요. 표현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비함을 쓰는 것이나 은의 은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같은 병력이에요. 이 과정은 타락으로 부패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계획이 타락 후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약 신앙 은의 은약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은의 은약은 은약 신앙의 핵심인데 이 신앙은 바로 영원 성을 지니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인간에게 은저든 신비롭고 비밀적인 이유는 이터너티 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을 단순히 머나먼 옛날 이라고 착각하면 안됐다. 얘가 아주 강조하는 거죠. 이터널과 에버레스틱 인간이 바라보는 영원이죠. 쉽게 말하면 먼 옛날 먼 훗날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아무튼 중성의 주제에 이르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살펴본다. 영원과 시간 이 부분에서 이런 벨지카 이 부분에서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측면과 인간의 측면 이것도 꼭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1원인과 2원인 이것도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거 정리 안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동시에 고찰해야 한다. 전자는 항상 후자를 포함하고 후자는 전자에 항상 종속 된다. 이 개념은 정말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불순적 타라구네인에 들어온 죄의 귀결로 열망과 파멸에 빠진 인류를 위해 자비하심 과 정의를 명시한다. 방금 제가 판서에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명시는 시간에서 이루어져 우리가 알게 될 뿐 실제는 영원에서 작정된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자비롭고 정의로우시시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불 순정기찬 본성을 입게하므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것은 우리가 보는 측면이죠. 우리 측면입니다. 타락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구나. 그러나 어때요? 영원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이미 이미라는 말 자꾸 제가 쓸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인데 완료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적인 의미 과거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완료 시절에서 제가 이미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 여러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기된 자에게 정의를 명시하는 작정을 영원에서 세우다. 타락의 상태에서 출생하는 가운데 선택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기 위한 구속사역은 영원에서 작정된 구원의 진리가 시간의 은약 특별히 은의 은약 칼빈 칼빈 선생님은 자비함이 은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죠. 왜 자비함이 은약이라고 하지? 이것은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스에서 말하는 은의 은약을 말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르죠. 이유는 선택된 자가 타락의 상태에서 유기된 자와 더불어 내추럴 내추럴맨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사랑한 것과 영적 가늠과 같다고 한마디로 인류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채로 살아가는 선택된 자를 위한 구속사역 구속의 길이 제시된다. 시간은 순차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논리적인 이야기니까 타락 다음에 순서상으로 논리적 순서상으로 우리의 측면에서 보는 거죠.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타락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약을 맺었구나. 새로운 은약을 맺었구나. 그래서 새 은약 이라는구나. 이러한 착각을 아르미니우스파가 그런 것을 아니 또 보면 실제로 일반 목회자들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타락한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 그것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면 배우려고 하겠죠. 이 길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하겠습니다. 저주 하나의 짝을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처벌을 받는 길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속 사역 이라고 한다. 진노는 저주를 받으므로 즉 희생 재물을 드리므로 누구로 드려지고 정의는 처벌로 만족한다. 이 자세한 설명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37문에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 처벌은 몸과 영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으로 오셨소. 즉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이 처벌을 몸소 담당하셨게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 처벌을 받아야 만족 하거든요. 바로 유일한 중보자 이기 때문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9페이지네요.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행복 하십시오. 한글자막 by